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증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모든 순서 순정 가운데 은혜를 불러주셔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한 번 반전을 돌려주시고 가슴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신나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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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동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저녁에 영광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정해 주시고 허무한 마음, 허탈한 마음, 답답한 마음 여러가지 기별 제목들 또 목회하며, 교회 생활하며 또 답답한 일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미를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용납니다 아멘